안녕하세요 그 2025학년도 합격의 물리 그 상반기 합격 로드맵을 좀 깔아 볼게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 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시험 문제가 지난달에 출제가 됐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그동안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모아 놓은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이렇게 서술을 깔았어요 이렇게 서술을 깔다가 중간에 객관식이 도입이 되고 2018학년도부터 이거 한 많죠? 1, 2, 3, 4, 5, 6년치가 똑같았어요 이게 20개 객관식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 2개가 단답식인 거예요 20개 객관식은 하나가 4점이었고 그 다음에 2개가 하나가 1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80, 20, 전체 100점 만점이었는데 유지되다가 갑자기 작년에 2024학년도 시험에서는 여기가 이제 문제의 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무슨 포맷이나 무슨 유형, 특이한 거 이런 건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냥 개수만 달라졌어요 여기 15개가 됐고 여기 4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15개라는 얘기는 100점은 똑같아요 이거 합치면 60점이 되고 전체 이거는 이제 4개 10점이니까 40점이에요 그래서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항상 전작거나 개업과는 컷이 좀 높고 다른 거는 컷이 낮을 텐데 우리가 공부할 때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몇 점 이상을 맞춰야 되는지 80 이상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단답식을 다 틀리고 객관식을 다 맞은 80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답식 하나 틀리면 객관식은 한 2, 3개 틀리면 되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4개가 단답식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많죠? 하나가 이제 10점이니까 단답식 4개를 다 맞추면 40점이 되고 나머지가 객관식이 돼요 작년 문제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나마 이제 작년에 저희가 단어별 문제풀이나 막판에 파이널했던 그런 내용에서 출제가 거의 다 돼서 단답식은 다 어렵지 않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근데 객관식이 약간 문제가 지엽적인 곳에 좀 출제가 돼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맞고 이걸 반사장만 해도 전체가 7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은 70, 80 정도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4개의 서술로 깔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서술이라는 얘기는 단어별 문제 하나씩 깔고 그 안에 작은 문제가 두세 개가 섞여 있는데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시험지에다가 뭐 풀이 과정을 쓰지 않으면 0점을 줄 거야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거는 서술이에요 주관식이 그리고 이거는 단답식입니다 담만 쓰는 거예요 주관식이긴 하지만 양쪽에 시험 문제에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건 제가 3년치를 모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고 얘는 서술 문제로 깔리고 이게 문제 수가 19개가 되는데 생각해 보면 19개라는 문제는 전체 대학 물리를 고르게 출제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근데 해보면 고르지가 않아요 이게 연세대 문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대물리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 2년 정도가 현대물리 파트에 여성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현대물리에 여성 문제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개가 나오다가 갑자기 양이 늘었어요 늘어난 만큼 너무나 지엽적인 곳을 출제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대학 물리에서 아예 없는 얘기를 내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중앙고사, 기명고사 볼 때 또 중요한 물리가 있고 생략하는 게 있단 말이죠 책에 나오지만 생략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어서 출제하신 분의 개인적인 약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약간 편차가 심하고 그래서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전체에 볼 기회가 있으면 오 이건 뭐 풀 수 있겠네라는 문제가 꽤 되는데 사실 작년 문제의 또 어떤 특징이냐면 계산 문제가 많아요 숫자 계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산기를 쓸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시험이 근데 계산기를 쓸 수 없는데 불구하고 막 숫자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술 주가식을 깔고 이거 이제 4개지만 사실은 이 안에 10개에서 12개의 작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4개를 깔다 보니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아주 기퉁이 같은 거 있죠 지엽적인 곳 그것도 이제 최근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좀 지엽적이더라도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아주 그 파트에 중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난이도는 좀 적절합니다 고려대가 이제 보통 시험을 일찍 본단 말이죠 고려대 시험을 보면 다들 카톡 막 주고받는데 문제 시험을 잘 봤어요 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단바지음 같다 혹은 이상하다 답이 뭐하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 많고 평상시에 힘들게 공부한 친구들도 되게 시험 보고 자신감이 좀 생기는 시험이에요 안을 수 있는데 보통 그래요 근데 연세대 시험을 딱 봐보면 다들 울상이에요 뭔가 지엽적이고 이상하고 청봉 문제도 많고 계산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가 비슷합니다 점수가 근데 자기 체감하는 것은 익숙한 데에서 잘 나오는 고려대는 좀 잘 봤다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기퉁이 지엽적인 게 한두 개만 섞여 있어도 좀 어렵다 느끼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자 보시고 자 그럼 목표를 어떻게 해외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든 외형적으로 뭔가 개수가 줄거나 늘거나 주관식이거나 객관식이거나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똑같진 않아요 대학 물리에 어떤 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 할리데이 책입니다 요 표지 보세요 할리데이 요거 이 영책이란 책이고 요 할리데이의 11판 버전판이고 요건 할리데이지만 9판이에요 이렇게 시중에 요게는 지금 나와 있고 요거는 아마 절판되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책은 요 할리데이 책입니다 요 할리데이 책은 일단 대부분 물리책 중에 가장 양이 많고 문제수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책들은 특히나 한 권짜리죠 유약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더 봉황해야 되지만 이 정도 책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문제거리가 되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만 보면 되고 특히 여기 있는 연습문제를 꼭 봐, 아니 꼭은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나오든 연습문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할리데이 이런 연습문제를 내가 꾸준하게 풀어본다 지금부터 그래서 한 100개 중에 70개 정도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시험장 갈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책은 절판되어 있지만 사실 이론 정리하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하고 뭔가 수업을 따라가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대학 물리에 가서 연습하고 싶다 해서 딱 펼쳤을 때 할리데이는 이론적인 설명이 좀 부실해요 부실한 것보다 편집이 좀 그래요 읽기가 싫어요 그런데 영책은 좀 깔끔하거든요 내용 정리가 그래서 이론 정리할 때 처음 할 때 이 책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물론 뒤에 연습문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약을 확 줄여 놨어요 문제가 많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옛날 할리데이 9판인데 요거가 100%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할리데이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좋다고 얘기해요 아주 좋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근데 최근 문제들은 이게 60이나 70% 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원서는 100개지만 문제가 적어진 거예요 근데 출시하신 분들은 번역만 보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원서 가지고 훅 내버리는데 문제가 빠져 있다 그리고 요거는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요 책이 있으면 요 책에 대한 연습문제만 아주 모아서 그것만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희가 요 세계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적어도 물리시험은 정말 이상하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와도 이런 책들의 연습문제 수준을 절대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지금부터 상반기 6월 말까지가 아니에요 하반기 12월 시험장 갈 때까지 여기에 있는 연습문제 풀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뭘 해야 되냐 상반기에 대한 강의를 좀 안내해 드리면 여기까지가 상반기입니다 딱 잘라서 자 시기적으로 여기가 1월, 2월이에요 여기가 3월, 4월 그 다음 여기가 5월, 6월입니다 이렇게 1, 2월의 강의는 기초 강의가 열리고 기초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고 양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 절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등장하는 대학 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어미워복 단계입니다 전 단계 여기가 기초 강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수 이론이라 돼 있는 부분이 실제 대학 물리에 나온 얘기를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학 물리 과정이고 이 두 과정이 바로 전체 대학 물리에 제가 대학 물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책에 등장하는 얘기들 중에 이 필수 이론은 한 70%를 커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상반기인데 그 뒤에 심화 이론은 100%가 되고요 전체 대학 물리 여기에 기초를 얹혀서 하고 뒤에는 뭐 그냥 연승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름을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라보면 적어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대학 물리 책들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적어도 100%는 힘들지만 한 70%까지 내가 이해해 보자 70%를 이해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에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어보자가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여기 1, 2월달은 물리학과 첨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필수 이론화 돼 있는 것은 그냥 1, 2 나눈 것은 대학 물리 책 나루는 것처럼 나눴어요 역학, 유치학과 연력학이 1, 2단이 아니고 1권 3월, 4월 그 다음에 필수 이론화 돼 있는 파트 2는 이건 전자기기부터 현대물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고 물리는 이론을 정리면 안 되니까 이론에다가 문제를 꼭 풀어봐야죠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풀이 강의 집이죠 문제집인데 한 60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필수 이론 강의를 어떻게 잘 정복하냐가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어려우면 기초를 듣고 와야 되고 기초를 해보니까 별 거 없어요 물리가 좀 자신있어 그러면 바로 이걸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체 대학 물리의 70 정도를 커버하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강의들 속에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일주일마다 시험 보거든요 위클리 이렇게 위클리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 공부한 걸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에서 점수를 8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게 상반기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을 좋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수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위클리 시험의 80을 위해서 워크북에이드 문제와 나머지 대학물을 열심히 해본다 이게 끝나면 7, 8월에 기초를 기준으로 하는 심하이론을 정리하고 뒤에는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돼요 공부하는 방식은 뒤에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이게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휴학생, 졸업생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할지 정확히 미리 결정해 보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옮겨야 해도 상관없는데 매일 바꾼다 이거를 그러면 공부하는 양이 쌓이지 않아서 내가 공부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꼭 특정하는 게 좋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10시간의 시간을 약간 고기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학교를 다리거나 휴학이거나 하루 10시간씩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나중에 지치니까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반기에 열심히 할 수 있을 내가 어떤 장소나 이런 습관 공부하는 이런 게 잘 갖춰지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딱 날 잡고 만약에 어딘가에 가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스탑워치 같은 거 눌러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백지 복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장소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한 10분 전에 이런 백지를 꺼내서 여기다가 그날 공부한 걸 써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10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보람되고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해 근데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를 오늘 백지에다 써보면 어느 날은 잘 써집니다 어느 날은 잘 써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날 공부한 여러분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지를 꽉 채울 수 있으면 그날 공부한 게 머릿속에 다 있다는 얘기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 주에 시험을 봐보면 위클리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했는데 여기다 써보니까 별로 써지지가 않아요 책상에 앉아있지만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백지를 그 다음날 가서 다시 한번 써봐야 됩니다 복습하면서 그래서 계속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시간을 장소를 특정하고 시간을 열심히 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이걸 확인하면서 가야 자기의 점검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하면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각자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향을 잡는 거 제가 알려드린 기준은 위클리 시험 점수입니다 상반기에 등장하는 기초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시험 보고 필수 이론도 계속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의 의미는 막 압박하려는 건 아니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음 주에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실에다가 제가 계속 오픈하고 있고 성적을 그리고 이런 시험 성적을 엑셀에 넣어서 여러분한테 공지하는데 보통 보면 학과별 성적입니다 학과별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전체 석차 학과별 석차가 나와요 평균 점수 정답률 이렇게 문제를 시험을 풀고 답안체를 내고 채점한 걸 받아보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틀렸어요 남들도 다 틀렸어요 이건 괜찮은데 내가 틀렸는데 남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정답이 높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뭘 실수하겠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적이 8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는 게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리가 어렵다 5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내가 60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뭔가를 달라져야죠 본인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더니 너무나 안 돼 이번 주에는 시간을 늘려보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보거나 뭔가 시도를 계속 해야 돼요 상반기에 그래서 어? 했더니 어느 순간 점수가 너무 확 뛰었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물리과목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했더니 그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 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되겠네 이걸 기억했다가 언제 하냐면 이제 하반기에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상반기 생각보다 시간이 잘 흐르고 그리고 주변에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과 공부도 해야 되고 특히나 뭐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보통 다른 서성한 일반 편입과 다치 준비한다면 공부할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떤 방향이 맞는지 이 위클리 성적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상황별 전략이라고 표시했는데 일단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장소가 중요합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그냥 살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3월 달부터 그냥 도서관에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학교 수업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기간처럼 공부해 보는 거예요 3월 달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학기 초니까 그러면 편입 공부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 좀 넘어가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 볼 때는 당연히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편입 공부를 좀 덜 하고 그 시스텐 똑같이 하루 10시간씩 학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6월 달까지 그냥 약간의 테스트 기간을 삼아 봐요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네 라는 느낌까지 한번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특히 재학생한테 나오는 이 특징이 학점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2학년일 텐데 1학년 때 학점이 3.5였다가 뭔가 편입 공부를 병해 가면서 작년과 시간 투자를 더 하진 않았어요 학과 학점 따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성적이 하고 오르는 걸 느낄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좀 맞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학점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있죠 4점 이상 4점과 가까운 친구들은 학점이 좋으면 그만큼 시험도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아직 이제 학점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내가 2학년이다 그런 친구들은 꼭 공부를 병행할 텐데 병행하면서 장소를 특정한 다음에 꼭 학점 관리를 해봐요 같이 그러면 우리 공부도 도움이 됩니다 휴학한 친구들은 아 시간 많으니까 대충하면 되겠지 라고 대충 하지 마요 장소를 딱 특정해야 돼요 동네 도사관 어디 독서실 카페 카페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이런 걸 딱 정해놓고 하루 4, 10시간씩 공부해보고 아까 했던 백지 같은 자기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제가 시험을 쭉 매주 보다 보니까 어떤 통계가 있냐면 초창기 때 있죠 3월, 4, 5월, 6월까지는 휴학생이나 졸업생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봐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재학생 친구들은 그냥 학원 다니거나 학교 다니기가 바쁘니까 그만큼 준비를 못해서 시험 성적이 확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7월, 8월 넘어가서 하반기에 딱 되면 이 재학생 친구들이 휴학생을 엎질러요 이렇게 역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휴학생 친구들은 지금 공부 좀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네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빡시게 해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과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고대만 하는 게 아니고 서성암부터 했던 편입 영어까지 하는 그런 편입을 같이 하는 거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연고대 떨어지면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연고대만 쓰기 좀 불안하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병행해 봅니다 근데 상반기까지만 해봐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병행은 상반기 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하반기 때 병행하면 안 돼요 양쪽에 다 시간이 분배가 되면 제대로 양쪽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편입 영어나 연고대 전공 같이 이렇게 해보고 어디가 맞는지 결정해 보는 거예요 6월 말에 6월 말에 결정이 나면 7월부터 어디다 힘을 쏟을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7월부터는 선택하는 거고 6월 말까지는 그냥 병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계속 데이터를 보다 보면 똑같이 하다가 연고대 편입은 전공이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본인 스스로가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 본인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6월 되기 전에 한 5월 달쯤에 연고대 몰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접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올인하는 거죠 6월 전부터 그런 친구들이 연말에 시험해도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옵니다 합격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다 그러면 저랑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를 결정을 해보고 그리고 애매하면 6월까지 같이 하다가 7월부터는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그걸 좀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1년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연고대 편입이라는 시험은 수능에서 제수삼수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쉬운 시험이에요 과목이 많지 않고 과목마다 뭔가 깊게 들어간 건 있지만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한다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자신감은 제가 매주 보고 있는 시험 성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물리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시험을 보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파트가 나오게 돼요 무슨 파독 이런 거 이해하기 쉽다 어렵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파트가 나왔으면 미친듯이 해보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그리고 다음 주 시험 봤더니 점수가 아마 90점이 나왔어 90이라는 점수는 그 전까지는 23시로 봤다가 90이 확짜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바닥을 껴야 되고 공부한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느껴야 하반기 때 내가 맘 먹고 공부해야지라고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걸 느껴야죠 스스로가 그러기 위해서 상반기 때 자신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위클리 시험으로 위클리 사항 항상 8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매주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보고 무조건 실제 해보고 노력하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장소를 잘 정해서 하루 10시간씩 하고 매일매일 집에 가기 전에 백지 자기 점검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볼 시험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성적이 너무 잘 나오면 쭉 하고 잘 나오지 않으면 중간중간 마다 공부하는 방향을 바꿔보고 그러다가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쭉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6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7월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이니까 모든 편입생이 되게 열심히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필수이론 같은 강의를 내가 한 대학 분류의 70% 되는 강의를 한 80%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7월을 맞이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중간에 틈틈이 질문이 있거라 하면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 게시판 글을 찾다 보면 제 개인 카톡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상담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gewoon ga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